그 갤러리 필름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어요. 이 영화를 미술관에 와서 작품 감상하듯이 현대미술 작품을 미술관에 왔던 영화 미술관에 와서 미술품 감상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. 영화가 다크인 영화도 있고 이런 영화도 있는데 이 영화가 갤러리에 왔던 그런 느낌? 미술관 가면 통쾌하다 아니면 엄청 재밌다 이러지는 않잖아요. 보통 가면 뭐지? 아니면 그런 느낌을 받듯이 영화도 이런 갤러리 영화처럼 느껴지길 바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강린분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배우들도 이어서 하고 마지막은 홍룡님